김호중 일대기 3편, 전공인 성악을 베이스로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한다. 풀어 말하자면 김호중만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성악의 발성과 호흡을 기본으로 입고 모양과 성대를 사용해 여러 가지 기교를 쓴다. 그래서 여타 장르간에 쓰이지 않았던 테크닉적인 크로스오버가 이뤄지고, 김호중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나오게 되어 김호중만의 장르를 만들었다는 평을 듣는다. 자신만의 장르 성악, 오페라, 아리아부터 발라드, 트로트, 손님의 등불, 칠갑산과 같은 국악필의 장르까지 배우면서 구사할 수 있는 테크닉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보니,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 장르 구별 없이 부르는 노래마다 적절한 테크닉을 구사하며, 김호중의 스타일로 소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김호중의 데뷔곡인 나의 사람아 에서는 1절은 감미로운 발라드의 발성과 느낌으로 불렀는데, 2절부터는 성악의 발성으로 음역대의 층을 쌓는 듯한 풍성한 느낌을 주었으며, 나보다 더 사랑해요 에서는 클래식 발라드의 노래로 부르다가, 클라이막스일 때는 성악 느낌으로 불러주는 크로스오버의 실력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 탑7 중 유난히 발성 분석 영상이 많다. 온몸으로 쏟아내듯이 노래를 하며 소리만이 아니라 영상을 보아야 노래가 더 와닿는다는 평이 많다. 이건 김호중 본인이 노래를 부를 때 노래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깊이 몰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메시지 전달에 대한 얘기는 인터뷰에서 언급되었고, 김호중의 감정선에 대해서는 데스매치 때 조영수도 감탄했던 바가 있다. 미스터트롯에서 부른 천상재회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초원에서는 가사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결승 인생곡이었던 고맙소는 듣는 사람도 고마움을 느낄 정도의 감정이 전달되었다는 평이다. 가요만 하다가 성악을 처음 배웠을 때도 힘들었고, 성악을 하다가 트로트 창법으로 바꾸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도전을 하면 할수록 저도 몰랐던 제 목소리를 발견해요. 성악을 배우는 발성 전후부터 다시 트로트의 발성까지.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 성대가 상하기도 했다. 성악과 가요의 발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 그래서 경연이 끝나고도 얼마간은 예전과 같은 깔끔한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회복해서 미스터트롯 이전과 같은 깔끔한 음색과 고음을 내게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악을 배우고 싶어 소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복면가왕에서 칠갑산을 부르고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님의 등불을 부르는데, 국악 느낌만의 절절한 감정을 받을 수 있다. 저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이고 싶어요.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발성에 한계가 없는 자기만의 창법, 목소리를 찾기 위해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는 발전이 앞으로의 기대되는 가수다. 2020년 5월 3일, 5월 10일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귓가에 사르르 녹는 1등급 명품음색 한우일라는 가명으로 참가해서 오늘의 점수는 바로 가왕 F 내 성적표어, 내 노래 한 곡이면 모두 스마일치즈, 내 노래 들으면 완전 귀득, 보너스를 차례대로 꺾으면서 가왕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당시 가왕발로 불러도 가왕, 가왕본색 주윤발과 단 3표 차이의 초적전을 벌이게 되면서 맹활약을 펼쳤다. 때마침 판정단으로 출연했던 홍자머는 그의 정체를 완벽히 알겠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정체를 밝힐 때 시청률이 15.2%까지 오르게 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여담으로 이날 경연에는 같은 프로그램 출신의 참가자가 출연하여 최초로 같은 회차에 같은 오디션 출신의 참가자 두 명이 동시에 나오는 기록이 생겼으며, 이와 함께 미스터트롯 TOP7에서는 최초의 출연이 되었다. 정체를 밝힌 후에 나중에 패널 자리에도 앉아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진짜로 6월 14일 21일 130차 경연의 판정단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6월 28일 7월 5일 131차 경연의 출연이 확정되어 연속으로 2번 출연하게 되었고, 최초로 자신과 결혼 가왕과 함께 출연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133차, 134차 경연에서 1일 판정단으로 출연했다. 울산 광역시 중구에서 4.2kg로 태어났다. 김희재, 이찬원과 동양이며, 울산 출신답게 사투리를 쓰면 지역색이 확실하다. 2013년 3월 20일 사이언스 타임즈 인터뷰에서 그는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로 의사소통할 정도로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온몸에 문신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왼쪽 팔뚝 쪽에 귀여운 용 한 마리가 있다고 한다. 모교인 김천예고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전설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일명 연화지 전설인데, 김호중이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연화지에 반지를 던졌는데, 그 반지를 찾으면 대학을 잘 간다는 내용이다. 서수용 선생님의 매일신문 인터뷰에 따르면, 학생 때부터 소리에 끼가 많은 학생이었고, 김범수 흉내를 굉장히 잘 냈다고 한다. 경상도 할머니 흉내를 잘 낸다. 유학 후 다양한 음악, 대중성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던 중, 우연히 내일은 미스트롯을 보게 되었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남자 편을 하면 무조건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미스터트롯 오디션 공고가 뜨자마자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지원한 게 열 번째 아니었다고. 미스터트롯에 나간다고 했을 때, 은사 서수용 선생님께서는 처음엔 속상한 마음에 한숨을 쉬셨지만, 선생님으로서 그런 마음이면 안 되지 하시고, 미스터트롯에서 김호중이 부른 노래마다의 느낌과 좋았던 점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며, 응원해 주셨다 한다. 2020년 6월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유학 시절 2년 동안 혼자서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해, 그 안에 있던 유학의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 8월 5일 라디오스타에서는, 로마의 호텔 1층 로비에서 충전을 하고, 자신의 객실에서 자러 간 사이에 휴대폰을 도난당했다 한다. 당시 경찰을 불러 무인 카메라를 확인하였지만, 사각지대라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예전에는 엄청난 애연가였으나, 현재는 금연에 성공하였다.